드디어 햇삽에 통과했습니다. 이 소류 하나 받는데 3개월 반 동안 혼자 공사에 소류 작업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. 남다르게 애착도 가고 뭐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. 이제 생산하고 판매만 하면 되는데요. 그 전에 개업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만든 제품 몇 가지를 좀 나눔 하려고 합니다. 우선 250g짜리 소 생갈비 요거 다섯 분께 드리고요. 250g짜리 2대 500g 요것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한 땀 한 땀 핸드메이드로 작업한 거라 드실만 할 겁니다. 캠핑 가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호레인펜으로 구워 드시면 드실만 합니다. 돼지왕구이 1.1kg 1kg가 좀 넘습니다.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게 신제품 개별하면서 많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모양은 좀 안 좋은데 좋은 원역을 써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부들부들하니 드실만 하실 겁니다. 요거 칼 몇 번 나눔 했었는데요. 요것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. 캠핑 가시거나 가정에서 그냥 막 쓰시기 아주 좋습니다. 참여 방법은 댓글란에 아무 댓글 하고 싶은 말 응원 메시지 아무거나 해주시면 제가 원하는 댓글에 하트를 달아드리겠습니다. 20분 하트를 받으신 분들은 첫 번째 댓글에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. 그쪽으로 3일 안에 3일 안에 회신을 해주셔야 됩니다. 닉네임 유튜브 상의 닉네임 주소 성함 연락처 꼭 3일 안에 해주시고 3일 넘으면 그 사람은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섬지역, 제주, 해외에 계신 분한테는 당첨이 돼도 못 드립니다. 식품 특성상 배송이 좀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.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좀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벤트를 빙자한 광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네이버 스토어 그리고 유튜브 스토어의 고기 공장 스토어가 개설되어 있습니다. 네이버에 고공이나 아니면 소 생갈비라고 검색하시면 제 스토어가 열리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알림 그리고 제품의 하트 그거 두 가지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입니다. 뭐 누르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이버를 자주 이용하신 분은 그거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제품이 올라와 있고 제 유튜브에 보시면 카테고리 안에 스토어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제품이 소 생갈비밖에 없는데 앞으로 신제품은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 좀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이라면 다른 데 사시죠 하시고 저한테 꼭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교육, 문의, 협업, 위탁 판매 여러분들 생산하신 거 제가 팔아드릴 수도 있고 제 제품도 여러분들이 팔아주실 분이나 그런 분들 협업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아래쪽에 댓글 보시면 제 연락처 이메일이 있습니다. 서로 득대는 방향으로 숨바닥만한 공장 만드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. 여러분들 성원, 응원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. 앞으로 형편이 더 나아지면 장사가 더 잘 되면 더 넉넉하게 더 자주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